그리고 SK2팩은 마스크팩을 해줍니다. 좀 피곤해서 지금 청소하고 막 이랬더니 너무 좀 피곤해요. 그래서 마스크팩을 짠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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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줍니다.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궁이어 같네요. 그리고 SK2팩을 해줍니다. 에센스가 나머지 있으니까 이거를 쭉 쭉 짜서 목에 발라줍니다. 머리카락에도 발라줄까? 좀 더 샤워할 거라서 자기 전에는 샤워해야죠.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피부가 상할 진경이에요. 손에도 발라줍니다. SK2!